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팟캐스트 긴급 형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이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 같고요. 오늘 한번 좀 대표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에스타의 장우석이고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한윤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한윤입니다. 또 유에스타의 안동호 팀장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동호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 녹음실이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 처음 온 건가요?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보인 건 거의 뭐 처음인데 지금 저희가 글로벌 금융투자센터는 그때 엑스포에서 저희가 이제 긴급해서 일단 유튜브로 제가 한번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음실에서 좀 조용하게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많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사실 저는 뭐 사실 감이 없습니다만 두 분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가 금리 때문에 일단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사실 뭐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 뭐 우려지 결과는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요. 참 처음에 작간 뭐 작간이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좀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또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의 웹사이트 전산 담당 마케팅 담당 다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뭐 잔모 처리 잔모의 잔모의 뭐라 그러죠? 눌려갖고 그걸 보통 CIO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CIO 맞잖아요. 네. CIO 맞잖아요. CIO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CIO? 뭐 어디 보면 사람 엄청 많은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CIO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타이틀은 CIO인데 하는 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이 같이 거칠어갖고 올 라운드 뭐 플레이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좀 형태는 거의 다 갖춘 상태죠. 네. 한국경제TV에서 배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그쪽에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서비스는 언제쯤 혹시 예정에 잡혀 있습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는 뭐 지금 할 수 그러니까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던 이제 월구독 회원 서비스는 거의 마무리 이제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뭐 굿 이코노미에서 하던 것처럼 네.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결제도 다 되고 네. 이미 또 그 첫 저희 글로벌 주식사 전문가 자격증에 첫 강의자 신청자가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나왔죠. 네. 일단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하여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는 요즘 감기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세요? 요즘 날씨 변동이 좀 심하네요. 네. 심합니다. 변동성이 공포지수가 날씨 공포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종식 다들 네. 특히 뭐 변동성이 워낙 한두 개 낮은 게 아니라 무슨 이십몇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뭐 집도 하는 것 같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에 잘 안 다니시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본부장님도 저 같은 생활을 좀 느끼셨죠? 네. 그렇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째 새벽 출근하셨나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아... 6시 30분까지 갑니다. 오. 그래갖고 1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약간의 그 약간의 교수님처럼 아침에 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몸에 흠뻑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가면 이미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저씨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조금 패턴을 더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벅찹니다. 지금 되게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그렇고 내일 아침 시간이요. 네. 아침 최저균이 4도예요. 내일요? 네. 4도. 4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사시는 곳에는 3도 2도 될 수 있죠. 저는 뭐 경기도니까. 네. 그만큼 변동형성이 정말 날씨도 좋은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럴 때마다 좀 거시게 하죠. 몸이. 맞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이 박혀야 돼요. 인이 박힌다는 게 그만큼 앞으로 더 앞으로 더 해야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속 하셔야죠. 저는 그거를 10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11년째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3일 하고 나서 힘들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11년째 3시 반이면 거의 눈을 뜨고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특히 뭐 지금은 그래도 눈이나 이런 건 안 오잖아요. 뭐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새벽에 나오시기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 안 가면 회사에 도착하지 못하면 일을 못하거든요. 5시라는 거가 많은 분들이 잘 못 느끼지만 그 버스는 4시에 다 출발해요. 버스가. 버스는 4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신 노이천 의원이 얘기했던 6백 몇 십 버스가 있는데 첫 차는 항상 많은데 지하철은 저는 이제 왕숨육주에서 살잖아요. 그게 여의도 가는 버스가 5시 반정 5시 10분인가 출발해갖고 가면 5시 50분 정도예요. 그래갖고 눈이 엄청 많이 오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그러면 가기가 깝깝하죠. 그날 죄송없이 저랑 연결된 분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왕심이 사면서 딱 한 번 택시 잡기 힘든 날이에요. 하여간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하여간 대단하시고요. 제가 아까 노회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새벽 버스를 제가 한두 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분 말씀처럼 오히려 그 시간대 사람이 붐빕니다. 두 번째 4차는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데 첫차에 꼭 가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대다수의 대다수의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의도에 다른 데 모르겠는데 저는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다 5시에 출근해요. 저랑 같은 출근 동기들이죠. 상당히 안쓰럽습니다만 그런 풍경도 이번에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시장에 너무 빠져서 제가 일단은 저한테 방금 전화주신 분 제가 장제를 끊었습니다만 카톡으로 주신 분들 이메일로 주신 분들께 한 번에 답을 해드리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하락이 지금 S&P500 지수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이미 200이 이동 평균선 50이 이동 평균선 정도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였죠? 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자를 추천했는데 하루 만에 거의 한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만에 욕을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이런 상황들 욕을 먹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떨어질 수도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본부장님이나 저나 안팀장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건 리스크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 같이 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어찌 됐든 금리의 상승이죠. 금리의 상승인데요. 이 금리 상승의 상승이란 건 다들 아는데 이거의 속도의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3.2가 정말 저항이었는데 이게 특구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벤커브 아메리카는 무슨 소리냐 5%까지 가야지 걱정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 여러 개 말이 하지만 그건 다들 각자의 주장이 있을 뿐이고 중요한 건 속도가 좀 빨랐다. 이건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 흔히 얘기해서 정상금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상금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정상금리라는 개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술주의 주가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주의 실적이 성장세가 과거 같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1분기에 27.4% 정도 이게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2분기에 24.6% 합의 25%인데요. 3분기에는 19% 정도 맞습니다. 19% 19%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한두 달 조금씩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한 자릿수거든요. 기저효과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큰일 날 것 같다 얘기하면 큰일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버티는 건데 그런 주장이 있겠고요. 또 하나 물론 크지는 않지만 특히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주가 떨어지는 시어즈였어요. 시어즈라는 거에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어즈라는 건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보면 제이씨 펜이 월마트와 더불어서 미국의 중산층의 소비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백화점인데 그것이 파산까지 간 거는 국영제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거다. 라고 했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리도 해놨지만 여전히 걱정할 거 없다. 금방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50일이다. 200일이라도 얘기하면서 조정이 본격화됐을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저희 카페에도 어떤 분이 Bulls of Bear라는 분이 그거를 저도 오늘 방송에도 그대로 말하면서 인용해 드렸지만 이게 요즘 흥미로운 거 저희도 오늘 카페에 다시 방송에 대해 해놨지만 그러면 다우지수 기준을 보면 그동안의 조정 경면을 다 지운 그래프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결국은 그런 마디마디 있었죠. 결국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딱 하나죠.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펀드멘탈에 대한 방향성 미국 시장의 이익이 떨어지면 이익이 생보다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주가 좀 쉬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급리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감히 알 수는지만 더 걱정할 것은 이머징 마켓이고 더 걱정할 것은 한국 시장이 더 걱정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주식은 리스크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냐는 거죠. 주식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저는 늘 말씀드린 이럴 때는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존 보글도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은 그 라인에 그냥 있는 게 낫다. 웬만하면 그렇지만 이 상품에서 이걸 많이 떨어지면 내일 반대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스케줄 본인의 입장에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델타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시작을 하고 내일 은행주가 나오잖아요. 실적이 임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일단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빨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틀비아님 혹시 트럼프가 또 연준을 맹비난 했잖아요. 곤 크레이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끄다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 이런 것도 시장에 좀 악재로 있을까요? 이게 원래 불협화음이 아니라 원래 연준이라는 데는 대통령 말 듣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기가 정부 기구도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쪽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아까 정상금리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지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니까 현재 뭐 흐름 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이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오늘 만약에 오늘 빠지면 오늘 밤에도 빠지면 오늘 빠지면 연초 대비 그러니까 연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상습포를 다 까먹었다는 다 까먹었죠.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거 오늘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마이너스 전환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한 해의 흐름이 이미 이제 이머징은 옛날에 뭐 벌써 마이너스로 다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브라질 빼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연말까지 가도 돌리기가 소위 말하는 추세를 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갖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상 그 추세 트렌드 상의 이제 깨고 내려오는 어제 기준으로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힘들 가능성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힘들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뭐 그 금리 문제도 그렇고 잘 봐야 할 거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다 털고 못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다 팔지 팔 팔기도 좀 뭐한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뿐만 아니고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극단적인 어떤 또 시랄류가 있잖아요. 터키가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또 자빠지는 어떤 약간의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더 이렇게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소위 이게 그 이머징도 이제 뭐 근데 이머징 그 터키 정도 무너진다고 해서 미국이 뭐 뭐 스크래치 정도 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이 금리도 그렇지만 네 유가도 유가도 계속 지금 뭐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200일선이죠. 200일선이 95.7인데 여기를 지금 계속 첫 번째 한번 그 그 그 그 그 그 밀렸다가 지금 재터치하려고 지금 넘어설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방향으로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지는지 전부 그게 이제 금리하고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그 중간선거에서 중간선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겨두 트럼프가 이기면 11월 6일날 예 이기면 더 그 중국하고의 그걸 고차화시킬 것 같고 이기면 그렇죠. 이겨두 이겨두 이제 더 자기한테 그걸 자기의 방향으로 몰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국하고의 어떤 그걸 더 고차화시킬 것 같고 만약에 지면 네. 탄핵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뉴스에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래되든 저래되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변수가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아 이게 그나마 이제 말한 실적시장에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와야 장을 돌리석을 텐데 네. 그렇다고 부장도 없죠. 전망치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졌죠. 그런데 원래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도 새로운 건 없잖아요. 새로운 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 늘 있는 이야기라서 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그 마치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열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마치 최근에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어차피 다 있었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금리 이야기했지만 이 금리를 지금은 비용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3.2를 넘어서면서 뭐 3.5 뭐 아까는 5까지 뭐 어쨌든 5 보통 이제 5%까지 올라가면 부담을 느껴서 보통 이제 내리죠. 상황이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제일 먼저 빠지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쪽이잖아요. 비용이 약한 부분 애들 작은 중소형주부터 해서 그 IT 특히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커버할 만큼 미국이 계속 올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그 현 정부 미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이제 버블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생장은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으니까 뭐 어느 하나 갖고 이제 이거다라고 답하기가 이제 앞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거죠 지금 그만큼 불안하니까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답이긴 해요 다 주식 들고 다 주식 들고 있기는 우린 또 현금이 약한데 현금이 있는 저기 꼴을 못 보잖아요 무조건 다 뭐든 사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아니 워낙 뭐 이게 어떻게 맞추겠어요 미래를 그렇죠 이게 경제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까지 엮여 있으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드니 현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그냥 그 워낙 버핏 말처럼 그냥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될까 그럼 더 좋고요 그러니까 뭐 현금 만들고 뭐 이런 거 아예 시장에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근데 주식 다 들고 워낙 버핏은 뭐 주식 다 들고 현금 그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이 엄청 많은데 거기는 그렇죠 떨어질 때 대비해서 현금 엄청 많잖아요 거기 왜냐면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그 어떤 많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저한테 아까 한 분이 적어주셨는데 약간 등대 같은 그런 거래요 저희가 그렇게 뭐 방향을 뭐 등대가 이제 방향을 막 사방팔러 가리키잖아요 저희도 방향을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합적으로 보면 현금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있었던 현금이라고 그러면 주식을 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주식을 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솔직히 얘기 아닙니까 주식을 당장 팔 수는 없으니까 아니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아 그래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짧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그냥 실적이 아직 지금 나와서 진짜 실적 우려가 현실화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이 걱정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미국장 고점에 사신 분들이 고점에 사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전문의이시잖아요 본부장님 답을 본부장님 오늘 강의할 때 매번 할 때 폭락 직전에 샀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거 다시 한번 정해주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정확하게 매번 장기 폭락했을 때마다 주식을 사서 모으는 거죠 바로 직전에 샀단 말이죠 직전 고점에 사서 모아서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복구가 됐다는 통계를 보여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걸 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지만 그걸 실체는 옮기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버트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역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좀 기대하시는 게 어떨까 네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궁금한 것들이 있고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많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지난 2월 달에 2월 달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그때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오래된 친구랑 연락해서 수다를 떨어라 이런 얘기 있고요 네 그렇죠 손주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분 얘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존버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가 너무 민감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존버글은 워렌 버핏이 훨씬 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오늘 제가 카페도 놀았는데 시간 협소 다 정리를 못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벌써 구글 번역기로 돌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부분은 영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켓어치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있어요 걱정하는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미국 사람들이 다우가 800포인트로 떨어진 다음에 묻는 다섯 가지의 질문 이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5 questions 마켓어치라고 치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분 링크를 카페에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에 돌려도 되고 이거는 영어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 questions 숫자 5 영어로 questions worried Americans will ask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다섯 개 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지 왜냐하면 이거가 이 다섯 가지가 물론 미국에 계신 분한테 더 맞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나 한국에 계신 분이나 약간 용어가 달라서 그렇죠 똑같은데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은퇴 계좌 워낙 미국에 은퇴 계좌의 의존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똑같이 주식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변동성이 모든 은퇴 계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느냐 미치겠느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PB한테 전화드려서 물어봐요 너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질문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지금 막 은퇴 계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마찬가지 주식 계좌예요 기다려야 되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전통전 IR의 계좌 IR의 계좌는 주식 은퇴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에 대한 비중이 있는 건데 이거를 머니마켓 어카운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 계좌로 옮겨야 되느냐 머니마켓이라는 건 우리 MF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M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내 투자에서 돈을 빼야 되냐 이런 질문 대부분이 이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냐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이게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 식으로 약간씩 변형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답 제가 간단한 영어니까요 그대로 그냥 저를 믿으시면 되고 아니면 정확히 보시려면 구글 번역기 돌아오시면 되고 카페에 이미 번역기를 돌려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은퇴 계좌에 영향을 미치느냐 어느 정도 예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만 그거는 어떻게 선택했냐 주식의 비중이 주식의 비중이 높은 사람 적은 사람 약간 다르지만 분명히 예스의 답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지금 은퇴 계좌를 만들 분 지금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데피니틀이 노입니다 노 왜냐하면 은퇴 계좌는 길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보면 나 지금 적립식으로 펀드를 해갖고 앞으로 10년 20년 할 분들이죠 오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나 지금 저기 뭐예요 CMA 계좌 우리 같은 경우 옮겨갖고 주식에 빼갖고 채권 뭐 이렇게 가자는 건데 probably not 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럴 필요 없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늘 있었던 얘기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냐 단기적으로 보냐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돈 빼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아닌데 제 얘기가 항상 똑같아요 답은 답은 뭐에 디펜스 온 언제 돈이 필요할지 달렸다는 얘기예요 돈이 당장 필요하면 내일 모레 필요하면 돈을 찾아야죠 운이 없었을 뿐이죠 돈이 당장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한 건 각자 다 들이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마켓어치에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난 저거 믿을 거 없다 그럼 탑 하시든지 아니면 길게 보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쇼텀이냐 롱텀이냐 약간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답은 그렇게 했다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이거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이 있는데 지금 살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이거잖아요 이거는 늘 저도 얘기하지만 매번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인공지능으로 나온 기사예요 매번 어디냐 이런 게 나옵니다 살 때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이 살 때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 언제 어떻게 아냐는 걸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죠 다만 이럴 때 보면 항상 그 다음 나눈 거가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천 달러의 돈이 있어요 아니면 백만 원의 돈이 있어요 50만 원치 지금 사고 50만 원치 더 떨어질 때 너희가 기다릴 때 또 사라는 얘기죠 다만 이 사는 시기도 주가를 보면서 산다 판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 말은 그런 것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주장은 언제 살지는 제가 나중에 또 사고 지금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반은 먼저 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대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상 저는 여기 이 의견을 100% 동의하는데 각자 판단이 다르겠죠 저는 그냥 마케더치 거로 인용했고 제 의견은 이거다라고 말씀 결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요 워런 버핏이나 투자 대가들이 하는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죠 정석적인 얘기 어떤 원칙적인 얘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착기 건널 때 신호등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 주식 역사상 그게 말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더욱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밑둑둑 없이 그냥 누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상 많이 검증이 된 부분 통계를 가지고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 또 언제 사셨느냐 또 어떻게 분상이 되어있느냐 다만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더 머리 아픈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나은 분도 계실 거고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좀 제가 여기 오면서도 고민한 게 뭐냐면 늘 이렇게 좀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좀 게을러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또 그냥 안심하러 하겠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좀 혼났잖아요 질문은 뭐 하라니 똑같은데 그러니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전략 그럴싸한 전략 같은 거를 또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마땅히 우리 또 팀장님 오랜 저기 증권사에서 또 현직으로 근무하신 겨과를 보더라도 뭐 전략이 따로 없잖아요 특별한 건 하락장에는 뭐 만약에 하락하는 데에는 전략이 있을 수가 없죠 뭐 피하는 게 최선인데 좀 아까 그 은퇴 거의 다가 이제 은퇴 계좌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내 은퇴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거의 없겠죠 좀 안 하다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 그러니까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그 와닿기 힘들잖아요 뭐 근데 지금 봐서는 뭐 이왕 늦어 뭐 앞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도 못할 것 같고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잘 이게 팁핑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그렇죠 바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뭐 결과론적이겠죠 나중에 뭐 그때가 그때였다는 좀 있겠지만 아직은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거 저번에도 옛날 그랬지만 미국 혼자 잘 나갈 수는 없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홀로 잘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에도 뭐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꼬여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뭐 글로벌리 다 지금 완전히 꼬여갖고 이거 풀려면 뭐 그렇게 단기간이 될까요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앞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올라온다고 해도 뭐 넘어서면서까지 막 올라올 동력이 있을까 상승할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이렇게 올리면 연준 스탠스로 보면 이게 그 부양 자체를 못하게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과연 이제 더 늘어날까 걱정이죠 그게 남은 하나는 동력은 실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갑자기 뭐 미중 간의 무려전쟁이 해결될 수도 없고 외부 변수가 해결될 게 없으면 실적인데 이제는 뭐 실적 보고 만약에 안 좋으면 정말 마이너스라도 때려야 되지 않을까 실적을 보고 네 뭐 만약에 판단을 못한다면 지금 아니고 나중에 판단한다면 실적이라면 개별 종목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 들고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예 아까 말한 대로 장기 계좌고 뭐 이러면 안 팔아도 상관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로 뭐 10년 늘고 있고 이런 거는 한국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신 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은퇴 계좌 이런 거는 저게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뭐 그걸 갖다가 계좌를 해지하거나 돈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네 내뺄 수 있는데 세금 내야죠 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뭐 정말 그게 아닌 이상 빼질 않잖아요 돈 자체를 맞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순수하게 개인으로 샀다 팔아 사는 계좌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미국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인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급하게 파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100이라는 투자가 있으면 90%는 투기적으로 해서 금방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수많은 리타이먼트 계좌가 전체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샀다 팔아는 사람은 리스크 갈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덜 빠지는 거예요 유럽이 선진국이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 또 언제 다시 진입을 해야 될까라 생각해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주식의 반등 시전도 모르고 또 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최상의 어떤 대안이 아닌가 가만히 있는 게 그럴 수도 있고 극장 아까 팀장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각자의 입장 각자의 어떤 돈의 어떤 성격이라고 돈은 다 돈이지만 성격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저희랑 맞지는 않지만 매달 돈을 벌이겠다는 분도 있고 최선 3개월마다 벌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쓸 돈이다 3개월 돈 쓰는데 잠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다만 늘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저날 있죠 저희가 코엑스에 샀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나를 얘기하라면 하나 얘기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하세요? 뭔지 기억하세요? 진짜? 그날? 그날 얘기 안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네요 섹터? 아니 그냥 굳이 얘기하면 금을 얘기했잖아요 금 금 저는 금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별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오늘 주가는 아직 안 봤는데 뉴먼 마이닝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주식을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포트폴리오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수 대비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은 이거죠 아마존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지면 어떤 분들은 아마존만 올인했다는 분이 있어 특히 수량 많게 거의 상당 부분에 자산에 아마존 올인하신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애플 올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맞다트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벅시에서 얘기가 요즘 상대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떨어졌지만 213불 정도 하잖아요 고점 대피 별로 떨어지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벅시에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냐 계속 떨어지겠냐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한다 하신 분들에 거의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떤 올인하냐면 IT 쪽에 올인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올인되어 있으면 떨어질 때 더 리스크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난 주가도 올라갈 때 기분 좋고 떨어질 때 스트레스 안 받겠다는 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억지죠 억지 억지죠 억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분산 투자도 하야 되고 다 하지만 그래서 금이란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면 뭔가 많은 분들이 아까 두 분은 말씀하셨지만 현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다르지만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성향 자체가 왜냐하면 현금은 있죠 저도 생활비를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건 현금이지만 보통의 그냥 현금으로 내두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 왜냐하면 현금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으면 CML을 하고 간에 달러가 내가 뭔가를 딴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환율이 올라갔다 떨었다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한국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특히 거기서 노는 돈 생활비 할 거 빼놓고는 부동산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달러나 유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NR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다시 한번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면 제발 환율을 생각하지 마세요 환율 그리고 그 자산에서 네 현금성 자산의 100이라면 나는 지금 거기에 7, 80%는 US 달러다 아니면 유로다 일본행은 얼마를 갖고 가셔야지 앞으로 살아가시는 10년을 살던 50년을 살건 특히 70년을 사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는 분산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금이 됐건 뭐가 됐건 하셔야 된다 금 관련 주가 됐건 금이 됐건 그래서 그걸 또 얘기하면 어떤 금도 3배짜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3배짜리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 지금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종목 하나를 찍어서 올해 난다 세 개로 찍어서 올해 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나라 어떤 경우에도 투기일 뿐이에요 이거 맞출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한국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 주식 시장도 한국은 솔직히 미국 주식만 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미국 주식에서 떨어져서 머리 아프다라고 욕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분산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지금 이제 완전히 원화로만 하신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저는 그냥 똑같습니다 항상 녹음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생각 들은 거고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게 실적이 돌입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게 없다 실적밖에 근데 또 그 시기에 진입을 해버리면 또 그게 다인양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면 그렇죠 갑자기 또 그때 얘기했던 문제점들이 자그맣게 보이거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1월부터 이제 조정받았다가 그 실적이 1,4분기 좋게 나오면서 돌아서서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인지 아닌지 지켜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조정받았다가 내리부터니까 한번 좀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다만 이제 섣불리 아까 말씀 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만약에 빌린 돈이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섣불리 매도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 하여간 제가 딱 보기에 가장 힘든 게 일단 팔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략 그랬려면 정말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2월달에 그렇게 해서 지금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이 어쨌거나 다시 올라와서 사야 되죠 다시 올라와서 왜냐하면 확인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팔고 싸게 사겠다는 걸 해서 저는 싸게 사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이 또 이러잖아요 아까 말은 더 확인하고 더 비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더 비싸게 산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파는 순간 파는 순간 그 주식은 다시 못 사요 웬만한 경우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증권회사 직원이나 트레이더는 돼요 보통 초보 보통 투자가들 중에 손을 본인의 이거 들으신 분이 손을 자기 왼쪽 가슴 올려놓고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한 적 있냐 100분을 들으시면 한 분밖에 못해요 만약에 만약에 팔면 솔직히 한국 주식 할 때도 주식 계좌에 돈을 놔두면 안 돼요 자꾸 뭔가 사려고 하니까 빠져도 빠져도 어느 정도 빠져도 아 이거 저점인가 하고 사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경험상 하면 CMA든 이런 쪽으로 옮겨두는 게 수익률 면에서 왜냐하면 한 번 옮기기 전에 옮기려면 또 한 번 접속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살 수 있는 거면 생각을 한 번 덜하고 또 바로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화를 하는 게 방어적 전략적으로 방어적 전략을 세우면서 채권 ETF를 사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주식 비중 대 채권 ETF 비중을 채권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져가도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뭐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전략상의 문제지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수익을 끝에서 끝까지 다 먹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처음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저게 없으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방향을 못 잡으니까 네 근데 뭐 나름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난 할 것이다 라는 걸 조금 정하고 좀 하면 대응이 쉽잖아요 지금 이건 뭐 전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지 대응이죠 대응 뭐 그냥 기다리겠다고도 대응이고 뭐 바꾸겠다고도 대응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앞을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것도 바로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당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보유 종목에 대한 내가 이제 정말 믿고 갈 종목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하나 있대요 요즘 알리바바 때문에 미치겠어요 알리바바 때문에요? 네 돌아버리겠어요 주가 많이 빠졌어요? 알리바바 많이 빠졌죠 알리바바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그냥 신의 저가를 계속 치고 있거든요 140 몇 달러까지 떨어졌을 거거든요 140 요즘 홍콩 이야기도 했는데 진짜 쨍마를 그냥 지구 밖으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 주식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중국 주식 시장도 많이 빠지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마존 그 다음에 중국 항서제화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순인데요 둘 다 신저가 아마존 빼고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워낙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매도가 많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중국 시장 전체의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주요가 많이 빠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미중 간의 그거이기 때문에 덩달아 빠지는 게 많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언젠가 미중이 해결되면 주가는 많이 반등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1월 11일날 또 걔네 싱글데이잖아요 광군제 광군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굉장히 실정은 좋은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텐센트 이런 건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셔야 되겠고요 다만 잠깐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쟁마의 일정 있잖아요 쟁마의 일정이요? 쟁마의 일정요? 사임 일정 네 사임 일정 궁금하신 건 많았잖아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10월 30일날 저거 하잖아요 주총 하잖아요 나오지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CEO로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의장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CEO 퇴임이 내년이에요 내년 의총 때 CEO가 그만둬요 그리고 이사의 의장 있잖아요 이사의 의장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2020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총이 나올 건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얘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정치적으로 판빙빙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보내고 뭐 국유화시키고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 정말 주주의 입장으로서 주주로서 완전 정말 아 팬이게 팬이 이거만 보면서 막 화딱지가 와 그래서 다음 말씀 드리자면 자꾸 보지 마세요 아니 다른 거는 뭐 신경도 안 쓰는데 그거 하나 그러니까 중국 관련 쪽이 이제 워낙 말승이죠 워낙 중국은 제가 MJ한테 들어봐도 아주 많이 빠졌답니다 중국 엄청 빠졌어요 아주 많이 빠져갖고 밤이 안 나와 중국이 요즘 핫한 얘기 대응이 공포정치잖아요 공포정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전부 다 마찬가지 텐세트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할 수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또 팀장님도 그렇고 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감기 때문에 다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언어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흡족해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딱 복구할 만한 종목 딱 3개 딱 불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또 막말로 그렇게 해서 한번 맞추면 또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주식을 저희가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년 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물론 교수님은 아직 뭐 한 15년 못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밌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예요 아니 우리가 재테크 우리 서민이 재테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부동산 갭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돈 100만원 200만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주식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 없이 내가 주식을 팔아서 뭘 사겠다 아니면 조금 확보해놨다가 다음에 살 때는 뭘 사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왜 그걸 뭐라고 내동매매라고 그러나요 마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는 거 핸엑셀링 네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아무 생각 없이 팔고 이런 것들은 정말 증권사 돈만 벌리는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 조금 더 본인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사무실은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어려운 기간이지만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마지막으로 조언드리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책을 잘 못 보잖아요 책을 보면 저는 30분간 눈이 너무 빠개지게 아프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책 잠깐 얘기했는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뭔가 좀 그렇다고 해서 만화가 게임이라고 모르지만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걸 보신 게 나아요 생각할 만화가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영화나 드라마나 미드 이런 거 많이 보는 거가 시간 때우는 것도 있지만 뭔가 거기서도 하나를 건지려고 보는 게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제가 책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한번 더 4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더 4 그래갖고 스카스 켈러웨이 뉴욕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쓴 거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인 걸 썼는데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이게 한글 번역책을 알려드릴게요 플랫폼 제국의 미래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 근데 이 책이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책도 제가 4분의 3 정도로 그냥 하루는 거짓말이고 2, 3년 만에 다 읽었거든요 제일 뒤에는 안 봤는데 이거 한글 써있으면 웬만한 번 하루에 다 읽으면 돼 지금 이거 엄청 책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책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냐면 책장수하야를 얘기하는 아무런 상관없죠 저희 아무런 상관없죠 사실은 이 책을 나오자마자 제가 출판사에 얘기했어요 이거 판권하라고 근데 나오기 전에 판권이 넘어가서 나온 책인데 이런 책 한번 보시면 뭔가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은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알람이 있던 알람이 알람이요? 알람? 네 아무런 알람 네 니케이가 근 4% 가까이 빠지네요 일단 어? 니케이 지수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체적인 문제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가운데 뭐 아까 말한 실적 체크도 좀 해보시고 네 제가 아까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 어제 일찍 잤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통 2시 3시 자는데 네 어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잤거든요 한 시간 보고 잤어요 미국 시장을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럴 때는 그냥 뭐 좀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음 어? 그냥 안 보는 게 답인 것 같긴 해요 심리적으로 또 지나가면 뭐 지나가는 거고 네 일단 실적 시전 가서 이제 한번 보자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음 거기에 맞춰서 아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음 미리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아니다 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싶으면 저는 이제 팔 거거든요 음 팔고 일단 뭐 다른 쪽을 뭐 좀 보든가 음 뭐 그렇게 고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실적이 안 좋아도 버티겠다 뭐 그럼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그런 쪽으로 좀 뭐 전략적으로 음 왜냐하면 저는 그 계좌가 아까 말한 대로 장기로 뭐 롱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는 계좌가 아니니까 아 아 왜냐하면 은퇴 계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계좌가 아니고 음 뭐 그러니까 음 저는 그냥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제 전략은 말 네 저 아까 책 그거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 뭐 그 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정 뭐 이런 책이 별로 나는 식타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 자격증이 또 시험이 또 이제 접수가 되니까 네 10월 15일부터 그런 또 교재를 봐도 상관없을 거 같고 장이 좋아야 되는데 참 타이밍이 그러네요 네 하여간 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방송한 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방송할 때는 장이 조금 반등하길 바라보면서 예 청취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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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